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집속탄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숨지고 다쳤는데 양국은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로켓 파편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하르키우 지역에 쏜 로켓 파편들을 모아 공개하면서 집속탄 파편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집속탄 맞대응에 나서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2일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서 러시아 종군기자 4명이 집속탄 폭격을 받아 이 중 1명이 숨졌고 같은 날 우크라이나에서도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군 훈련장을 취재하던 독일 방송사의 촬영기자가 집속탄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물 수출항인 오데사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200년 된 오데사 추계성당까지 공습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붕에 절반 이상이 날아가고 곳곳이 불타고 기울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가 또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건물 2채가 부서졌고 드론 파편이 러시아 국방부 건물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양측의 공세가 후방지로 확대되는 가운데 집속탄 사용까지 본격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